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대부고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학년도 1학기에 사대부고 학생 부위원장직을 맡으셨고 2학기에는 박재철 선배라는 분이 맡으신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228학생 의거를 일으키는데 사대부고의 최고 책임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2월 27일에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 부위원장집에서 28의 시위를 하자는 모의를 하는 모임이 2월 27일에 이대우 선배 집에서 있었는데 그때 사대부고 대표로 참석하셨고 또 이제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을 갖다가 주도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28민주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몇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최용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228민주운동이 작년에 60주년을 맞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년을 맞이한 그런 해인데 작년에는 이런 모임을 하기 쉽지 않아서 이런 모임을 못했고 원래 그래도 61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60주년 혹은 60년의 세월을 흘러갔다는 거 60주년을 맞이했다 61주년을 맞이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외가 있으신지부터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어떡하나 합니다. 228일을 했는지 며칠 뒤면 61주년이 되니까 진갑을 맞이한 셈입니다. 요즘 고령화대가 진갑은 황갑도 않지 않는데 역사적인 큰 운동이 60주년을 만드는 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은 전부 다 머리가 길었는데 그때는 전부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머리 19살, 18살 학생들이 이제 80을 맞았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굴곡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던 나라가 잘 사는 나라 10위권이 들어섰습니다만 민주주의도 한 10위권이 들어가는지 그건 잊임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운동, 2.8 민주운동을 기점으로 하는 4월 혁명 때문에 60년 7월에 그해 7월에 민주당의 부파, 신파가 있었는데 신파의 장면 박사가 총리가 되어서 소위 인자 2공화국이 출발했는데 1년도 못 돼서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다음에 5.16이 나서 군사혁명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 왔고 그로부터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돌입하게 됩니다. 산업화는 대단히 성공적인 나라였죠. 그러나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민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후퇴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다가 87년 6.25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그 이후로 내려오는데 민주주의의 실현, 구현이라는 것이 역시 시간이 걸리고 많은 피와 땀이 필요한 것이다. 그를 느낍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사회적 여건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굴곡이 참 심하고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깨어있고 같이 함께해야 이걸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계를 두고 시민들의 노력과 의지가 뭉쳐져야 실현이 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치면에서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이 민주주의다. 그런 감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228 당시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 2월 28일 날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무형 부통령 후보의 수성천변 유세 유세가 2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각 고등학교 별로 일요일 등교 지시가 내려간 게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 경북고등학교는 2월 25일, 사대부고는 제가 알기로 2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2월 27일 저녁에 이더우 선배 집에서 경북고등학교 사대부고 대표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그다음 날 2월 28일 날 시위를 하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때 학생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랄까 이런 게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백 교수님 말씀처럼 2월 27일 그날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가 3월 15일에 그러니까 2월 27일, 28일은 보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2월 15일에 조명욱 박사께서 미국의 월트리드 육군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게임 끝. 그 대신에 부통령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연세 80이 넘으신 대통령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후에 한국 정치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7일은 당시에 여당인 자유당의 유세가 수성촌변변이 있었고 28일은 민주당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은 가능하면 많은 청중이 동원되도록 자유당이 도당하고 이쪽에 권력권에서는 동사무소, 직장 동원해가지고 일찍 마치고 수성천명 가도록 몰고 28일 날 민주당 유세는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가기 위해서 동단위로 모임도 갖고 직장비로는 체육회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이 나갈까 겁이 나서 근교 명령을 하다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월 16일, 2월 초부터 주거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시를 받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들께서는 재량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경북고등학교에서는 25일 날 학생들 보고 나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때부터 웅성웅성하고 상당히 한 3일간 되니까 많이 진첩이 되어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항의하자. 이런 게 있었고 대고등학교하고 저희 부속고등학교 27일에 그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저희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가 종료를 하는데 내일은 나와가지고 청소년하고 게임이나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종료식 끝나면 다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좀 집합적으로 응원할 기회가 없었어요. 마침 그때 이제 대고등학교의 손진웅 학생회장 대고등학교는 그때 2학년이 최고 1년이거든요. 손진웅 학생회장이 찾아와러 왔습니다. 손진웅 대고등학생회장께서 선생님을 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에서 서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자유당 유사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자유당 유사장에 같이 했습니까? 네. 좀 듣다가 한 5시쯤 돼가지고 기간이면 경북구다 이래우 학생 부위원장 집에 한번 찾아가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4대 부부의 우리 최서영님하고 더고등학교 손진웅 선배님하고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선배님 그 전에 미리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그런 관적 관리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지내시는데요? 그 전해 1959년이니까 2학년입니다. 여름바학 중에 포항의 동지상고에서 경북도원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간부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인사하게 되고 그 계획이 끝나고 나왔어도 대구시인에서 수시로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4대 부부고 다니실 때 웅변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건 됐죠. 그 다음에 손진웅 선배는 안 했나? 안 했었어요. 이대우 선배는 웅변반 활동을 했고 또 아까 제가 말씀하신 신무자 선배도 웅변반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면 4개 수련회 이전에 웅변반 활동을 통해서는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까? 조금 알았죠. 그러니까 아는 게 4개 연수회에서 만나니까 훨씬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계획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2.28 당시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주말이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인원 다 그리 했던 거죠. 그런 어떤 연결 고루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2월 27일 날 이대우 선생 집에 가서 가니까 이미 이제 경북고등학교 쪽에서는 한 6, 7명이 언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몇 번쯤 뭐 했지? 그 이대우 선생 집이 그날 저녁에? 연락했는 수는 있습니다만 경고 쪽에서 한 6, 7명 대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손진영 장주혁 부회장 윤폭 선배님 세 사람 부속고등학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현상은 다 다르죠. 한 3일 전부터 무리인 하지만 내일이 28일이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가정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는데 만약 그날 저녁에 이대우 선배 집에서 모임이 없었다면 28시가 일어났겠는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탄력을 안 받았고 그렇습니다. 경고의 경우에는 아마도 단독이라도 했을 겁니다. 이미 전체 분위기 열악시에는 못 했어도? 네. 3개 기구가 모여서 일단은 같이 하자. 그러니까 28민주운동이 과연 몇몇 주도하는 학생들이 이끌은 거냐 안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정말로 추동력을 가지고 있었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홍종원 선배님 말씀은 일반 학생들이 추동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장주혁 선배님은 그게 아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요역들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자택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택일이 문제가 아니다. 그 당시 대구의 고등학생 사회에 있어서의 반정부제 의식 그건 2월 15일에 조영욱 박사 돌아가시고 그걸 애도하는 대구의 노가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노가바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노래 바꾸어 부르기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그러니까 유정천리 유정천리랑 해서 무정말리로 바꿔서 부른 조병옥 조병옥 박사께서 서거하신 걸 슬퍼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로 바꾼 게 바로 그게 부고 2학년 학생들이 일랑인 학생들이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 그게 상당히 센슐신을 일으켰고 우리 최영호 선배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가사를 직접 채집해가 그걸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노래 사건에 터지고 나서 두 분의 학생이 경찰에 설을 받고 세 사람 세 사람 하고 다임 선생님도 가서 좀 혼이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228민주운동이라는 것은 주동하는 학생대표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 주동하는 학생대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됐는데 실제로 그 당시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4대부 같은 데는 일반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다 건들기만 하면 바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주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견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동학생들이 해가지고 다 자지우지한 건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선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 심정을 어땠을지 제가 정확히 궁금한데 우리가 시위를 갖다 모의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시위의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위의 경험은 많았습니다. 시위의 경험은 많았습니까? 어떤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53년에 휴전협정 반대대모 그럼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지. 그럼 동원하는 동원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자발적으로 한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모여하면 지금 제가 아마 그 나이 때였다 하면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출연이 되는데 선생님 그때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그 연합 시위를 모여했을 때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 붙잡히고 학교 퇴학당할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왜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인원을 하고 그런데 경고는 상당히 결의문도 돼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연락 덜해도 되는데 대부고등학교는 부호경원에 그때부터 연락을 해서 분위기를 돋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7일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돋은 게 아니고 27일 날 시위모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연락을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때는 통행금지시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고등학교는 세 사람이니까 세 사람 분담해서 연락하러 가고 저는 저 혼자니까 또 제 고향이 의성이거든요. 시내에서 지리도 잘 모른다고 그 다음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구고등학교 3명들이 연락하러 가면서 서른 문서를 여가 없으니까 좀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 돌아오니까 전부 두려움을 해가지고 좀 하지 말자 하자 그런 다시 또 논쟁이 좀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든 우리가 마음 먹으니까 하는 쪽으로 다 붙어지고 그래서 같이 애국과도 부르고 애국과를 그 자리에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선생님 다음날 새벽 5시에 사대부고 동대생인 김영대 지금은 대성산업 회장이십니다만 김영대 선배 집에 가서 상의를 했다. 그래서 결론은 시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김영대 선배 집을 굳이 찾아갔습니까? 아는 학생 집도 얼마 안 되고 작고 했습니다만 문태길 변호사 김진 출신인데 돈등 로타리에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집 친구가 있고 평소에 정의감이 좀 있고 불의에 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약정 골목 안에 있는 그 친구 집을 찾아갔죠. 참고로 김영대 지금 대성산업 회장이지만 김영대 선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본래 사대부고에서 공부를 꽤 잘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서울공대 원전학공학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원전학공학과 그 당시 최첨단학과입니다. 그런데 228에 일어나고 나서 228에 참여하고 나서 마음을 바꿔 서울법대를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8을 겪으면서 아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원전학공학과 가는 걸 포기하고 문과로 정가해가지고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나중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석사도 하시고 했는데 대성산업 대성산업 김승원 회장이 장남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성산업 물러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 제가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의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8 정신을 우리가 짚어내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구고등학교는 학생 대표 세 명이 대구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막 모의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결의문을 설 시간이었으니까 선생님한테 결의문을 쓰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228 결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고등학교 시위대가 경북고등학교 출발해가지고 반항단을 거쳐서 경상감영공원에 가서 아니 경상도 도청에 가서 결의문을 낭두하고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 교정에서도 결의문을 낭두했습니다만 그 결의문을 그 당시 휴학생인 하청일 선배가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하청일 선배가 결의문을 설 때 학생들하고 서기 전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그러면 서고 나서 그걸 들고 와서 초안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논의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북 고등학교 25일부터니까 26일 분위기가 성숙된 단계에서 이대호군이 하청일 선배가 휴학 중이 됐거든요 1년 차지만 하청일 선배가 문장력이 있다 그래서 그쪽의 부탁을 먼저 했어요 부탁을 미리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자기 집에 도착했으니까 하청일 씨도 와있고 문안도 작성되어 있었어요 아 그 이대호 선생님 집 갔을 때 27일 그리고 사실은 결의문은 27일 전에 이미 작성됐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까 27일고 집에 모이기 전까지 전까지 작성됐었다 그러면 이제 이대호 선배께서 하청일 선배한테 결의문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은 이미 27일 이전에 어느 정도 시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이대호 선배님의 생각을 선생님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까 그날 저기 만났으니까 짐작은 못했죠 짐작은 못했다 그 다음 그러면 내용 구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짚어냈습니다마는 그 내용 구성이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또 정의의 문제와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통적인 사상과도 인과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 내용 구성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하청일 선배가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구성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다만 본인 하청일 선배가 작성을 했고 이대호 교수가 이대호 부위원장이 다듬었을 겁니다 이대호 군도 문장력이 아주 강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운변도 잘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도대체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명문장을 쓸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228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명문장을 228 결의문으로 작성해냈다는 어떤 실력 그런 실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이라는 독서의 내용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신문도 꾸준히 봤고 사상계 잡지도 고등학생들이 봤고 또 역사 소설도 읽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문교양이 고등학생이지만 상당히 수준했다 또 하나는 제가 228 주역 선배님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선생님도 그때 말씀하셨고 정치가들의 어떤 강연 이런 데도 학생들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서동진 이은 전라도 조재천시 우주님 와서 시국 강연회를 지금 한일극장 자리 국회의원 협성고등학교 자리도 하고 우리는 토요일 되면 오후에 선거 유사장 강연장 찾아가 듣기도 하고 정치인들 강연장에 참여 하고 종이 가져가서 사인도 받아오고 아 네네 하나의 팬클럽 비슷한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28 결의 문의에 담겨있는 정신과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228 민주운동 민주 민주까지만 할 때는 민주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민주라는 단어는 찾기 좀 힘든 권리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몇 번에 나왔는데 학원의 자유관 자유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휴식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은 걸리거든요 자유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에 대한 그거는 학습을 통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학습권이 그러니까 학원의 자유를 침해받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때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한다 하면 참 어려워서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자유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권리주체로서의 어떤 인식 저도 학교라는 장면에서 권리주체라는 거예요 학원의 자유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민주 라는 말 자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바탕에는 많은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군요 상권분리 그것도 있고 자유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권리 이무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건 다 다 가지고 있었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사대부구로 넘어가서 선생님 제가 듣기로 사대부구에서는 2학년 3반인가 교실에 모여서 농성을 하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만료를 하시니까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저녁 7시경에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갇혀 있다가 저녁 7시가 돼서 나올 수 있었는지 갇혀 있는 게 아까 김영대 회장 얘기 있었습니다만 아침 7시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아침밥을 얻어먹고 지금부터 연락해 부미기를 조성해야 되니까 우리는 1시까지 나와라 했는데 일찍 나가자 11시에 학교에 나갔어요 나가서 대의원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과학실에 모여가지고 이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자유당 도당이나 지사를 찾아가서 왜 부당한 명령을 했냐 따지자 그렇게 이제 이논을 모으니까 학생과장선생님 교육과장선생님 그런 한마디 너희들 말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평양같이 넓은 해오리 치는데 젓가락하러가지고 넣는다고 물이 돌아가나 그럼 비유를 커서 너희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거든 올바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설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창 모여가지고 하는 데는 이제 한시쯤 가깝고 그래서 학생도 도착하니까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강당에 강당에 모이고 학생의 간부들은 그대로 지인이 되고 그래 하니까 나갈 행편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경북 시대자리인가 거기에 남대구 경찰서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는 경찰서가 있고 선생님도 나가도록 눈을 막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단식농성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3반 교실로 옮기게 됩니다 아 단식농성을 하기 위해서 2학년 3반 그렇지 아 본래부터 2학년 3반 교실은 모여 있었던 게 아니고 강당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참 계림문도 읽고 작성회가 오개항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톤을 마이했는데 한 서너 시간 정신도 굶고 전부 다 그런 게 한 일곱 시쯤 내가 불빛이 들어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형들한테 전화 연락을 했던가 학생들 대리로 자기 자녀 대리로 학부형도 나타나고 사친회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있는 학생들 전체 분위기가 우리 이래서는 다 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나가자 담을 타놓고 나가자 그래서 한 일곱 시쯤 돼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학생을 덜고 덜어오는 그게 하나의 시인에 진출할 수 있는 그 틈을 열어주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228 시위가 있고 선생님을 제가 듣기로 담임선생님댁에 말하자면 시위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담임선생님댁에 가셨고 대구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에 대해서 경찰이 진압을 하고 또 상당한 학생들이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2월 28일 12시 11시 전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북도 공부계장 아들이 우리 학년 같았어요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잡혀서 가서 경찰에 가니까 너 아버지가 막 공무원인데 니가 그래만 되는지 뭐랄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어디로 경찰 나타나서 도망을 어디로 집으로 갔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뒷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우상봉 남대국 경찰서장이 8개 고등학교 학생대표를 불러가지고 모임을 안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가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4대 부호에서 몇 분이 가셨습니까 4사람 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분이 뭐했죠 33사람 33사람 그러니까 33인 비슷하네요 3.1운동의 33인 비슷한데 그럼 거기에서 우상봉 남대국 경찰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은 순수하게 시위를 했으나 그 당시 계략했거든 북계가 너희들 시위를 악용하고 있다 아 네네네 북한 계래가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이거는 순수하게 반정무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데 대해서 뭐 하는 단순히 학원 수업이 안 된 데 대한 그것으로 이게 뭐 정부 반정부 시위가 아니다 반정부 시위가 아니다 그다음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식의 무슨 성명을 좀 내라고 그랬습니까 반정부 시위가 아니다 핵심이 해야 이용 안 나간다 북한한테 이용 안 나간다 그렇지 그때 경찰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228 민주운동 뒤에는 누가 그걸 교사했다든지 북한 지시를 받다든지 음모론도 나와 그래서 학생들 상당히 경계했죠 그때 얘기하다시피 학생들이 순순하게 안 따르고 서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잘못 이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되면 역이용당합니다 발표를 안 한 게 좋겠습니다 좋겠다 라고 아까 김영대군이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도구경찰서의 이도가 무산되어 버렸군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보면 무산된 게 오히려 228 민주운동의 참뜻을 살리는데 도움이 안 됐겠나 만약에 그 당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죠 아주 그게 중요한 아마 228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개 3월달까지가 학년이고 4월달부터 신학년이 시작되는데 선생님은 1960년 4월 이후로 부고 3학년이 됐고 요즘 같으면 3학년 같으면 대학 입학 준비에 굉장히 바쁜 시절이었는데 대학 입학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가 말하자면 시위에 참여했다 그다음에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위를 주동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감시랄까 이런 것은 받지 않았습니까 경찰 감시는 상당한 기간도 받았습니까 네 대학 진학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 진학 준비보다는 4.19 때문에 학도호국단을 해체했습니다 학도호국단 해체 해체하면서 각 학교별로 자율적인 학생 조직을 만들었고 부속고사의 경우는 군성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라는 명칭을 안 달고 군성회라는 명칭을 달았다 그러니까 학도호국단 대신에 나타난 학생회 조직이 군성회다 군성회고 그건 제가 초대회장을 초대회장을 3학년 때 3학년 때 그걸 하게 되고 여름 방학 때 아까 말씀하신 산할 동시에 거기 중심이 돼가지고 월성양북 그다음에 문경가은 이런 쪽으로 학생회 봉사활동을 가지고 네 나가기도 하고 고3이 봉사활동을 가면 언제 공부합니까 요즘 사고로 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런 거죠 그래서 진학은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하셨다면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한 동기는 228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시절까지 내 성양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맞아 맞아따라졌다 결국은 또 정치학과에 진학하셨지만 나중에 석사과정에서 경제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학과 교수로 제재하셨는데 정치학에서 경제학으로 학문 영역 전공 영역을 바꾸게 된 어떤 계기는 있었습니까 제가 ROTC 3기입니다 그래 있으면서 그때는 하더라도 군에 있으면서도 주말을 이용해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우리 예수님도 알지만 김병찬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논문을 쓰고 해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는 석사 나오만 강의 주도라서 시간강사 한 2연 했습니다 네 시간강사 정치학으로 시간강사 그렇죠 그래가지고 밥 먹고 뭘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제학과에 계시는 부강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어른한테 일자리 한번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니 부강 선생님 그전에 아셨어요? 그때 법정대학 해가지고 같은 같은 건물 내에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른이 소개해준 게 대구경제신문사 대구경제신문 논설실에 아 논설실에 네 그래서 69년 12월 10일날 구임을 합니다 아 대구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구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작은 지방경제신문사니까 문을 닫게 일찍 해고를 당한 겁니다 네 쉬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구시장이 김수학 시장님이라고 김수학 시장님 네 국민학교에 안 나오셨다는 네 그때 대구은행의 행장이 김준성 행장님이라고 아 김준성 행장님 초대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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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두 분들이 지방에 계시지만 선각자예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서울에서 이제 경제관계 장관들이 어렵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에게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 작업을 해 그때 급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대구시장이나 대구은행장님이 그 고위관료에 있게 이제 건의할 사항을 선생님이 주로 작성을 많이 하셨군요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상세적인 연구를 조사해서 해서 두 분이 우리 한번 뭐고 제3색다 방식으로 대구경제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아 대구경제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강식 교수님 고문이 되시고 제가 전문의원이 되어서 직원의 사명의 경제조사위원회를 출발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본격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경제조사위원회는 그 뒤에 대구은행으로 흡수되어가지고 대구은행 연구소가 되고 네 지금 대구경제연구소가 아 아 그래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니까 경제지식이 아주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경제학과로 네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228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인에서 개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아마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여러가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때 고대 정역과 안에는 4.19 당시에 참여했던 각 고등학교 대표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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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정치 분야의 친구들이랑 교우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네 불이해한 거였고 정의를 해서 노력해져 했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저 생활면에서 당시 좀 자세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고 네 돌아보는 네 그런 데 대해서 이 발언동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8이라는 게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가신 데 중요한 좌표다 그렇죠 네 생활이 좌표였고 좌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지는 이미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228이 출발지가 대구 아니냐 대기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래 하는 사실은 60년대 우리 한인협정 반대운동이라든지 이때부터는 거의 서울에서 다 진행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지만 228은 어떤 점에서 아주 특이하게 우리 대구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번진 지방 대구에서 출발해서 대전 부산 광주 청주 마산 이래가지고 서울로 이때는 지방주도형 민주화운동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큰 특징이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대부분 대학생들 대학생들 그 이유는 대학생이 주도했죠 일반 사회도 그때 시민단체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활발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일반 시민도 입을 다물고 대학생들마저도 마을문을 닫았을 때 고등학생들이 주도했다 해가지고 그게 대학 사회로 퍼져나갔다 사회로 황겨가는 그런 총매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행사도 대구시민주관의 한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228민주운동에 담긴 정신 이런 정신이 대구시민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역시 성비정신 등 여러 가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시민정신 그게 제일 잘 발현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정의에 대한 자유 정의 정의 민주에 대한 시민들의 일망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큰 정신적 바탕이 되는데 기여를 했고 이게 시민정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40분 이상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228주욕세대로서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혹은 또 현재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꼰대 세대라고 비판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28주욕세대시니까 더더구나 또 단순히 228주욕세대가 아니라 228시위를 실질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그런 분인데 젊은 세대나 혹은 학생 세대들에게 꼭 이런 말씀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정의 자유민주정의 누구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정의에 대한 아주 값진 고귀한 가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항상 그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더라도 언제 이게 또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릅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그러면서 당시 자유의 가치와 민주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거기에 향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하고 선생님하고는 한 11살 차이 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1966년도에 중학교 들어가서 69년도에 졸업하고 69년도에 중학교 들어가고 72년도 졸업하고 그 다음 70년도에 대학을 다닐고 선생님은 저보다 한 11년 선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님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게 저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격조가 높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세대도 어떤 애족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1968년 아까 말씀드린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됐을 때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직전이었다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그런 정신이 저희들 세대는 선생님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 좀 더 개인주의화된가 제 기억으로 이제 중학교 아마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68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그래서 중학생도 왜 그러냐면 60년에 228 민주운동에 고등학생 중심을 일어났기 때문에 60년대에 쭉 간통해서 하는 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진학물에 비해 상당히 개인주의화가 삭퇴지기 시작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이 봉사활동을 간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시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선생님 세대가 가지는 독특함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시 시대가 변하는 거죠 선생님 세대가 하지만 지금 세대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내지도 못해요 이래서는 더 개인주의화 되어갈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사후 방식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그런 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후배들한테 지침을 줄 수 있도록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까 계속 마지막 마지막에 제가 연발해서 말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대구 시민들에게 꼭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 발전의 축이고 기반입니다 삼국 통일의 기반도 우리 지역에 되었고 항일운동의 출발자도 여기고 낙동강 전선을 통해서 북개어 침을 막는 마지막 보루도 대구 경북이었고 이 나라 민주화의 첫 깃발을 든 것도 이곳이었는데 이런 시민적 자긍심의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제일 먼저 애를 먹었습니다만 가장 은숙하게 잘 처리한 지역입니다 잘 되어쳐 있고 이런 게 다 시민정신으로서의 큰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K-방역의 중심 대구 시민이어서 자랑스럽다가 이번 시민주간의 표제인데 선생님 말씀과 그하고 상통한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28주역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얽힌 여러가지 에피소드로 비롯해서 228민주운동과 관련된 생각을 말씀해 주신 우리 최용호 선생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오늘 국제보호사업운동에서 228민주운동까지 대구정신의 발현에 대한 이야기 모임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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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